여기가 뭐 베이냐 몰라 하나우마 베이 거기에서 지나가서 거기 무슨 샌드비치 샌드비치 샌드비치야 맞아 샌드비치 어우 더워라 햇빛 아 봐라 난리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찍지 말라고 뭐 초상권이다 그러는데 많이들 찍지 전부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 근데 여기는 카메라 안 들고 있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맨날 첫날 맨날 첫날 보는 거야 이런거 뭐 이런 분들 맨날 첫날 봐요 맨날 첫날 보니까 찍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것은 지금 내 모습 딱